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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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 이긴다 6연패인가 그런데 전파를 솔직히 이겨야 될 게임을 졌어 그럼 2연판 이기겠지 2연판 이기겠지 좋아 돈 멀었다 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잔나는 지금 제가 가장 생각하는 서플 중에 하나인데 요즘 뭐만 하면 알리스타야 알리스타가 초인기입니다 지금 아 8연패인가 몇연패가는 모르겠는데 어 잠깐만 지금 녹화중이예요 음 고대주화가 상향되었기 때문이지 여기 오늘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으으으م 흐으ή흠으 대형 우산이 particulier 바이소네 마리아 가자 잔나 제드 대 탈론 서로 비슷해요 탈론이 유리하긴 해 후방감은 물론 좋지만 기간 좋고요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날씨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우 예스 알리쥬제 2렙이야 알리쥬제 2렙이야 죽을 1렙에 힐이었나요 저거 드래곤이 6분 간격으로 출몰할 것이 예상됩니다 1렙 아 1렙 힐이네 1렙 힐이네 매우 패하죠 그럼 1렙 힐이네 1렙 힐이네 고기떡이네 1렙 힐이네 고기떡이네 1렙 힐이네 고기떡이네 에세가 1렙 힐인가 나도 예전에 해봤었는데 별로왔다는데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대비해 와드를 챙겨가세요 이읠 쉴드 지들어 ласт홍 알리 마귀브 마나가 한다니야 청축입니다 정글은 마오카이 정글은 마오카이 알리 힐 보소 힐 엄마야 뭐야 라인전이 무난하네 그냥 알리 소나할걸 소나 약하던데 초반에 알리 힐 찍으니까 죽질 않네 망할 한우 자식이 손은 패야 제맛인데 손은 패야 제맛이죠 더러운 소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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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소세기 어 뭐야 아아 아 이런 알리 아 알리가 플래시로 오다니 젠장 아 진짜 갱홍 하나는 좋죠 알리가 갱홍 하나는 지려 그걸로 먹고사는거야 알리는 갱홍만 하면서 한타가면은 무난하긴 한데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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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탈론 못죽이네 안보여서 에어본시간 짱길지? 에어본 맛좀 말아 그만 깍둑대 이자식 슈퍼오 에어본 아니 이런 건방지 알리가 저리 가 알리야 건방지 난리 아 지금 상상의 날씨는 나이스 오피평 알나 Q 종립기 죽을 티로지 좋았어 좋았어 딱 약을 팔아줍니다 약을 팔아줘야 좀 뭐하겠지 배불로서 나이스 멍청한 녀석들 나를 약 올려드 잔나를 감히 폭딜하려그래 꼬방진 녀석 에어봉 바늘나면서구나 이게 잔나의 힘이지 빡치지 잔나야 얄리야 빡치지 빡쳐죽겠지 나그러지 뱀질뻔했네 뱀질뻔했네 이 자식아 아아 마이크 대신